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너무나 빨리 퍼져가는 이 불길 이런 날 멈추지 마 사랑이 오늘 밤을 태워버릴게 아 그 댄스 배웠잖아 아 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쌈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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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없는 안무시고 네 불장난 4년 전에 케이팝을 접한 우리 두 자매의 무대였습니다 그 불장난이라는 춤이 저희 모든 곡들 중에 제일 여성스럽고 이렇게 선도 되게 예뻐야 되는데 힘을 줘야 돼서 재밌는 곡인데 너무 소화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사교 댄스를 하셨다고 그게 진짜 한눈에 보였어요 너무 예쁜 춤을 본 것 같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전 무대가 다섯 분이서 하시고 너무 파워풀한 무대여서 두 분이서 하시면은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저는 보는 내내 너무 좋아서 계속 멤버들한테도 너무 좋은데 막 어떡하지 막 이러고 뭐야? 아 나 너무 좋아 아 너무 좋아 아 좋습니다 둘이서 추는 것도 너무 예뻐서 저도 한번 둘이서 춰보고 싶을 정도로 네 너무 예쁘셨어요 너무 최고예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감사합니다 네 그 뒷부분 아이디어는 누구예요? 삼바를 춘 거죠? 네 저희는 삼바를 춘을 때 아 필살기를 썼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아이콘편 때는 발레 그리고 K-리더스 특집 때 G.O.D 오빠들에서 이제 팝핀 그리고 이번에는 삼바 이렇게 약간 전공을 녹여냈을 때 이 완성도가 되게 확 올라가는 것 같아서 그리고 워낙 두 분들이 어렸을 때부터 춤을 춰서 무대를 어떻게 무대에서 예뻐 보이는지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서 그게 딱 확연하게 드러나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자 아주 매력적인 무대를 보여주는 우리 폴란드 대표팀 고생했습니다 네 무대 밑으로 오시겠습니다 네 Gymnasium 날씨는 becom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